삼촌이 바보처럼 우리 은혜 나쁜 사람한테 뺏길 뻔했네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엄마가 도와주나 보다 그치? 우리 누나 목숨같은 귀한 자식 나한테 막혀놓고 얼마나 불안할까 은혜야 엄마 보고 싶어? 엄마 엄마 해봐 엄마 보고 싶어요 은혜 삼촌이랑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보고 싶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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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엄마 세상에 은혜 삼촌 대박 났네 아 제가 대박 났게 뭐 있습니까 은혜가 물려받은 유산인데 전 결단코 우리 은혜 돈 10월 한장도 건드릴 생각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뜯어먹을까봐 미리부터 선긋는 거예요? 하여간 이런데서 사람 인간성 드러난다니까 그러게요 형 아저씨 보기보다 좀스럽다 자기 건 벌써 비싼 명품으로 질렀으면서 이거 싸구려 레자거든요 제가 워낙 옷발이 좋아서 걸레짱을 거쳐도 명무처럼 보이는 겁니다 적금 만기 타이밍 죽이는구만 전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부럽다 은혜는 삼십억 때려 맞고 누구는 백만원짜리 경품 때려 맞고 난 늙어 애 낳아주고 온몸 때려 맞은 것처럼 아프기만